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계세요. 부부 사이 괜찮으세요. 근데 그게 좋지는 않죠. 지금 부부간의 갈등이 지금 현재 조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을 두고 지금 조금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일까. 금전적을 두고 이런저런 생각이 조금 많이 고심이 깊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주님께서는 좀 안정적인 생활이 들어와 있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생활. 직업은 되게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업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집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게 우한이 조금 자꾸 끓어요. 시끄럽단 말이죠. 그리고 부인과의 문제에 있어서 보게되면 서로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조금 많죠. 그럼에도 어느 부부 사이나 똑같이 똑같잖아요. 부부도 똑같아요. 안 맞지만 서로가 맞춰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주님도 제게 뭐냐면은 고지직하고요. 내만의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도 고집이 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내 주장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다툼이 잦아요. 솔직히 한 4, 5년 전에는 살까 안 살까 고민도 했던 걸로 보여요. 이혼하니 많이. 진짜 고심을 만났던 걸로 보여요. 지금도 고심죠. 네. 그 고심을 하고 그때 비해서는 조금 그래도 조금 잠잠해진 격입니다. 잠잠해진 격이지만 서로가 그래도 부부가 아웅다웅하면서도 서로가 이제 뭐냐면 의논도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같이 이제 풀어도 가고 조금 이제 뭐래야 되노 대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 두 부부는 그거 자체가 안 돼요. 서로가 남남인 것 같아요. 부딪히면 싸워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거의 안 하죠. 네. 저는 부인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 대중님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라는 존재를 정말 너무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이 두 부부는. 제가 살아온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여자라는 존재. 아내라도 아내지만 아내도 여자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하세요. 뭐 동기간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가요. 우리 아버지 또한 굉장히 권위적이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막 힘들어. 우리 부인도 똑같아요. 우리 부인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랑 살아서 힘들었듯이 우리 부인도 아버지 같은 나와. 똑같은 나와 사는 게 힘들다고요. 다정한 게 하나도 없고요.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부인이 뭘 해놓으면요. 거기다 입대기. 한 번씩 입을 대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보고 자란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네. 바뀌셔야 된다고요. 이유를 하니 많이 하기 전에요. 본인이 조금 본인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아버지를 거울로 삼아서 조금 생각을 좀 달리 해보세요. 그럼 부부간이 훨씬 조금 편안해지고 화기애애한 부분들이 나와요. 웃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두 부부 사이에 웃을 거리가 없어요. 왜 우리 대주님이 너무 권위적이라서요. 거기에 부인도 조금 부인과 같이 오셨다면 부인한테도 할 말은 있겠죠. 조금 남자 대우를 해주세요. 설사 대주가 아닌 말을 하더라도 아 그렇냐고 수긍하는 말을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부인한테는. 우도 부인도 똑똑이에요. 네 맞아요. 다 알아요. 눈치도 빠르고요. 이 생각하는 게요 되게 빠르게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보다 오히려 더 똑똑합니다. 학위가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치 돌아가는 눈치껏 사람 다루는 거. 이게 우리 부인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이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답답하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죠.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나를 가르치러 드는 것 같고. 나를 가르치러 들으니까 나는 자존심 상해서 부인한테 오히려 억누르려고 그러고 아니라고 오히려 반발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들. 제 말이 맞을 건데. 네. 그죠. 네. 하지 마세요. 뭐를요. 부부간에 왜 자존심을 세우냐고. 자존심 잡고 세우지 마세요. 예. 못난 부분입니다. 남자가 밖에 나가서 자존심 얼마든지 세워야죠. 근데 가족한테 부모 형제 자식 특히나 부인한테 여자랍시고 자존심 세워봤자 그건 정말 못난 거예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아껴주고 밖에 나가서는 내가 사내새끼라고 내세울 지연적 집에 오면 바보 온다리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내입니다 남자라면 그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고 사내죠 부부 사이에 정말 편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남자가 바보 온다리예요. 그 집은요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네. 그 이치를 깨우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살이 못 살이 우리 이혼할까 말까 이거 묻지 마시고요. 우리 대주님이 먼저 바뀌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부인도 분명히 바뀔 거고요. 넘지 말아야 해서 선을 많이 넘었어요 이 부부도. 넘지 말아야 해서 선을 많이 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해서 부인이요 유책 배우자라든지요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부인이 나름대로 애들도 소중하게 잘 키우고요. 자기 위치에서는요 막 정스럽게 애사스럽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한테도 그렇고요.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든지 책임은 다한 걸로 보이거든요. 안 그래요? 아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일책 배우자가 있을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면 부인이 바뀌길 바라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바뀌어 보시면 부인도 분명히 바뀌어서 따라올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이 왜 그러냐면 이 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손실이 갈 게 많습니다. 우리 대주님이 더 힘들어요. 거기다가 지금 애들 있죠? 아니요. 애들은 없어요. 거기다가 두 부부가 보게 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성격 차이라는 이유 때문에 써먹지를 못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노력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정말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노력해도 나는 노력도 못하겠어요. 힘들어 한다고 하면 이혼의 도장이 지켜지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 내후년이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혼 도장은 지키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저 하나 물어볼게요. 두 사람이 초혼으로 만나셨어요? 아니요. 집사람은 아니고 재혼입니다. 재혼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기 조금 힘들어 보여요. 이혼이란 가정이. 이 두 부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두 사람 다 완전 초혼으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어느 누구 한 사람은 재혼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과거가 있어 보인다고. 그러다보니까는 내 과거로 인해서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나만의 고정관념이 되게 강해보여요. 그게 부인이 재혼이라면 부인이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힘은 되게 부인한테서 강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마음을 넓게 쓰시고 조금 감싸보시는 건 어떨까. 우리 대주님께서 솔직히 나의 유년 시절도 권위적인 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드셨잖아요. 뭐, 네. 그렇죠. 유년 시절 자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힘도 빠지고 또 이제 나도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렇지만 내가 유년 시절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속박되는 것 같고 억압되는 것 같고 되게 힘드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옛날 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부인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유아하게 생각하시고 감싸주려고 조금 나의 유년 시절이라고 우리 부인이 생각하고 우리 부인이 나의 그 힘들었던 유년 시절이구나 생각해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품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돈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지금 혹시나요 뭐 문서를 지었거나요. 어? 빚을 냈거나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집 때문에 이제 대출 실행합니다. 시작하죠. 실행합니다. 실행하여? 받아놨습니다. 받아놨어요. 조금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인데요. 그렇진 않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조금 무리 아니 무리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는 아니에요. 한 달에 뭐 갚아가기는 충분한? 네, 뭐 돈 100만 원인데 뭐. 그래요. 근데 조금 문서상의 실수가 따른다 하니까 뭐 그러면 새집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니면 새집으로 집에 들어가고 나서 하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했는데 없습니다. 크게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집을 두고 문서상의 실수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하자가 많아지게 되고 뭐 거스로는 괜찮지만 왜 그렇잖아. 우리 새집에 들어가는데 지금 요즘 보면 막 물이 샌다든지 정기적인 부분이 방음 자체가 아예 뭐 진짜 터무니없게 돼 있다든지 이런 내부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이제 문서를 지는 것이 조금은 뒤로 밀었으면 본인한테 더 좋지 않았을까 명의를 본인 명의로 했어요. 누구를 명의로 했죠? 제 명의로. 본인 명의로 했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을 내년에 문서를 지었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그 문서가 복덩이가 될 텐데 올해는 좀 실수하니 실수가 조금 될 수도 있다. 아예 저도 뭐 이게 지금 울면 계좌 믿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라서 마이너스인데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 5년 정도만 이따가 나올 생각인데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서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 나한테는 버겁다. 버겁고 금전적인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전은 되게 많이 좋으셔야 돼요. 제가요? 네. 아끼셔야 되고 좋으셔야 됩니다. 저는 뭐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수를 하죠. 미래니까 좀 듣고 어드바이스라고 생각하시고 좀 듣고 그렇게 조금 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에는 그래도 나름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뭔가 조금 손발이 안 받는 격은 좀 있습니다. 손발이 안 받아서 일에 진행하는 데서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는 들어와요. 근데 그건 뭐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큰 말썽이 있어서 정말 큰 일이 있어서 뭐 안 좋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혹시 내년이 되게 되면 진급 케이스가 된다거나 자리 이동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내년에 이맘때 진급합니다. 그죠. 예 그거 뭐 그거 준비 잘하시면 돼요. 예. 그냥 그래서 저절로 시간 지나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은 직장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안정적이 직장이고 직장도 뭐 나쁜 직장은 아닌 것 같고 뭐 나랏밥 먹으세요? 네. 아 공무원이세요? 네. 그래서 나랏밥 먹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뭐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이 되게 되면 진급이라든지 자리 이동 변동 이런 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정받는 시기도 내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진 않습니다. 직업은 자체는. 근데 본인은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방간 콜레스테롤 간 응 혈관병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네 관리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안 진중에 당뇨도 있는 건지 당뇨 기운 내가 58이 넘어가게 되면 당뇨 기운 이런 것도 들어와요. 58요. 네네 그전에 그러니까는 미리 관리를 아직은 젊으시니까. 그때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그쪽까지 미리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혹시 재작년에 조금 아프셨을까요. 재작년에요. 아니 저는 살면서 크게 아프고. 아픈 건 없었어요. 뭐 다치 팔 한 번 다치 어릴 때 다친 거 말고는. 없었어요. 재작년에 제가 뭐냐면 건강을 두고 고비를 넘겨오든가 지금 재작년이 조금 힘든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심적으로도 힘들고 재작년에 돈이 나가지 않으면 건강이 꺾어져야 되고 그런 식이었어요 재작년이. 그런데 그 재작년에 악재를 넘기고 왔기 때문에 작년부터는 그나마 조금 편안해지는 시기다. 괜찮아지는 시기다. 그러니까 운때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가는 그 집이. 네. 방향이 저하고 이게 맞는지. 뭐 입이 다 정해놓고 와서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맞다 그러면 의약이 된대요. 여지가 없으니까 뭐. 거기서 얼마나 짧게 거주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길게 있어도 된다는. 뭐 짧게 2년 정도 거주하게 될 거예요. 최소한요? 2년 정도 거주하다가 이제 집을 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5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최소 3년. 한 2년 정도 되게 되면 움직여볼까 말아볼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요. 그때 되면 내 말이 맞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오시든가.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주기적으로 옮기는 직장인데 내년에 제가 이제 만약에 진급을 하고 나면은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건.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이든 타이든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뭔가 내가 직책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나 꾸려 가야 될 부분들이 자꾸 생겨요. 음 그러면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뭐. 멀리지 않아요. 멀리지 않아요. 네 멀지는 않습니다. 멀리 가면 안 좋나요? 안 좋다기 보다는 멀리는 안 가게 될 거예요. 네. 궁금한 걸 어제 몇 가지 적었는데 생각나서. 혹시 저 자영업 해도 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아예 안 됩니까? 나라반목록에 본인한테는 그게 팔자에 맞아요. 그럼 제가 좀 일찍 그만두고. 아니요 하지 마세요. 안 되나요? 네. 그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뭐 그런 거 같은 게 아니지만 거기 거기서 내 직책에 맞게끔. 또 지인과의 관계에서는 내 본물에 맞게끔. 뭐 특별히 티격 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부부 관계에 있어서는 본인 자체가 어. 내 사람이고 내가 감싸야 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냐면 책임감은 있지만 네가 나를 맞춰줘야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내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자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존재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맞춰야지 가장한테 맞춰야지 이런 권위의식이 너무 많으세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별난 여자. 이 와이프는 그 별난 층에도 안 들어요. 진짜 별난 여자 만났으면. 혹시 다른 여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그냥. 힘들어요. 네. 네. 이 재혼한 여자를 안 만났으면요. 본인이 진짜 이혼해서 본인이 재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팔자에 있잖아요. 여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자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복인지 몰라요. 본인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듯이.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참 복덩이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복덩이를 인정 안 하고 사셨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셨잖아요. 본인이 똑같이 그렇게 사셨을 거야.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같은 여자이길 바라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엄마이길 바라지 말라는 게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런 고생하고 살 여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그렇게 살았 것 뿐이에요. 혹시 저희 어머니가 일찍 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까? 단병 치료는 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여기저기 아프다는 소리를 하셨지만. 네. 큰 병은 없으세요. 과병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혹시 제가 만약에 다음에 이사를 또 하게 된다면은 어디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까? 지역이. 지금 있는 지역에서. 아니면 다 시를. 시를 옮기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사를 가더라도. 네. 뭐 그거는 그때 대부분 해봐서. 그렇죠. 알겠습니다.